어 누나 나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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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그래 그게 지금 제일 멋있다 추우니까 그 위에 외투 꼭 걸치고 어 알겠단 말이지 샌드라 오늘도 안 나오면 딱 30분만 기다리고 와 지난번처럼 3시간 기다리지 말고 아 오늘은 꼭 나올거야 나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단 말이지 그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어 나 늦겠다 누나 나 간다 안녕 안녕 좋은 사람이어야 될텐데 감사합니다 내가 못 가지면 이혜원 언니 너도 못 가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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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trlica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ot ủ